을왕리에서 따온 거 걸려서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, 또 을왕리에서 녹음하면 어쩌자고! 출장비도 안 주었는데 동해를 어떻게 갔다와! 갈구면 갈구는 대로 꼼수 덧어!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! 그래야 갈구른 놈들도 지쳐서 다 안갈궈! 그래! 죽자! 죽어! 빨리! 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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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동현, 여기가 동해다! 여기가 상황이다! 과자! 야, 얼른 새로워! 다 됐어? 아이고, 배고프다. 우랑이 참 자주 왔는데. 누구랑? 누구랑 왔는지 일일이 어떻게 나 기억해? 올 때마다 남자가 다 바뀌었냐? 우랑! 당연히 다르지. 같은 남자랑 같은 데를. 왜 더 많아? 너는 도대체 몇 명이나 사귀어 받냐? 한 15명은 넘지 않을까? 21살에 15명이면 태어나자마자 한 명씩 만난 거네? 사귄 기간이 다 짧았으니까. 왜 그렇게 짧게 만났는데? 차이는 거야? 차는 거야? 둘 다. 내가 100일 기념을 하자는 걸 남자놈들이 다 싫어해서. 뭐 하자고 그랬는데? 그때그때 달라. 어떤 때는 쿡토드 당장하자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백담사 가서 삼천대 올리자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문신하자고 있고 아프대. 다들 싫대. 안 한대. 그래서 헤어졌지. 아, 그런 걸 왜 하세? 인생의 모토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거지. 내 인생의 모토는 다 해보자거든. 뭐든 다. 걱정된다. 나랑 백일째 된다는 뭐 하자고 하지? 동거. 동거하자고 할 거야. 안 하면 헤어질 거고. 야, 그게 말이 되냐? 그게. 아, 왜 말이 안 돼? 나 21세 성인이거든? 그리고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젊고 섹시하고 부드러운 나이고 아,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. 남들 눈치 안 보고 뜨겁게 살아 하고 매일 붙어 살고 싶어. 차라리 그냥 결혼을 하자 그래. 결혼은 싫어. 구려. 백일 되려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. 생각해 봐. 야, 안 돼. 안 돼. 그럼! 지금 해야 될까? 마셔. 마셔. 어구, 잘 마신다. 응. 어구, 잘 먹는다. 생각해 봐. 나 이쁘네. 이뻐, 이뻐 Helen. 유뻐 이뻐. 이뻐, 이뻐. 뭐야, 이뻐? 인형 공수가 따로 없네. 이빵은 쳤지. 자네? 혹시 아이돌 해볼 생각 없나? 아, 인형 공수가 따로 없다. 아, 이쁘다. 안 돼, 이쁘다. יט fauna. 이거도 좋아. 이쁘어? 이뻐, 이뻐. 이뻐. 잊어. 우린 과연 백일제 되는 날 동거를 시작할까요? 헤어질까요? 사진 그만 찍고! 사진 그만 찍고!